신품종 보호연맹 이번 화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신품종 보호협약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신품종 보호연맹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1961년, 1978년, 1991년에 걸쳐 개정된 신품종 보호협약 중 가장 최신인 1991년 협약의 최악국입니다. 국내법상으로는 2013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여 몇 차례의 개정을 걸친 끝에 2022년, 현재는 2020년 6월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참고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육종과를 가리키는 말로 육성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성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육종보다 넓음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육종과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신품종 보호의 요건은 신품종 보호협약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구별성, 유닐성, 안정성으로 총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신규성이란 품종 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요건은 출원 당시 해당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판매된 적이 없다는 신품종 보호협약의 신규성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시간적인 범위를 다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구별성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균일성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번식 과정에 있어 예상되는 번위를 고려하여도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증직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지난 52화에 살펴보았던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협약과 일치합니다. 또한 해당 품종 심사관은 위와 같은 신품종 요건 충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라 품종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식물 신품종 보호법은 신품종 보호협약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협약 편을 마치고 다음화부터는 UN세계유산협약의 생물 다양성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